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빌리뽀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려라 그리하면 모든 직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말씀이 주인된 인생은 우리 말이 달라진다 지난주 제가 수혜에 뵙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과 생각은 건강한가?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요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심지어 조혈병이 오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과 생각을요 만남을 통해서 바꿔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사역자, 어떤 목회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평범하던 인생이 위대하게 도약할 수도 있고요 괜찮던 인생이 땅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시점에서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안 좋은 사람과 헤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던 헬렌 켈러 아시죠? 설레예번이라는 아주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에 가장 위대한 만남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요 마음이 전쟁 상태였습니다 되게 무기력했고요 불안과 불만, 갈등, 분노가 우리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사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 완전히 다 끝내주셔서 우리 마음의 전쟁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데어서 2장 20절 나는 죽고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인도우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우리는요 새틀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요 이렇게 끝내주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바뀐 사람이요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은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기독교 역사상 부활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최고의 사건이 바로 사도바울이 담회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왜냐 사도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끝으로 보금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2, 3, 7나라 보금화의 시작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이죠 이 보금이요 유대한 민족에서 유럽으로 전파되고 아프리카, 아시아, 한국까지 이루는 이 터닝포인트가 사도바울의 사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잘못된 만남은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사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생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18세기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시장 경제의 논리를 펼쳤는데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래서 자기 이익, 자기 욕심을 위해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잘 이루게 해줄 것이다 세상은 잘 발전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게 창세기 6장, 황금 물질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서구 유럽 나라들이 식민지 개발에 나섰고 많은 식민지 나라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죠 여기에 반하는 사상이 칼막사는 사람이요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지는 것은 가진 자들이 목사는 사람들을 착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진 자들에게 명분을 주는 게 기독교다, 종교다 그러면서 칼막스는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도 이 마르크스 사회주의 사상 때문에요 한국 정쟁이라는 큰 아픔을 겪었고 이렇게 사상의 힘이 무서운 전쟁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은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노니즘 사상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절대 기준이 없다 네 감정에 충실해라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은 없다 결혼? 어떻게 한 사람한테 만족하냐? 결혼 안 해도 된다 적당히 즐기면서 네 감정에 충실해라 직장? 기분 나쁘면 바로 때려져도 된다 동성애? 그 선과 악의 기준보다 나한테만 피해 안 주면 되지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걸 미화시켜서 어떻게 하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리고 네가 신이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창세기의 3장의 뉘에이지의 사상을 만들어 놓았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 포스트 모노니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지킨다는 말 자체가요 분사용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군대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안전하게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생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추건합니다 우리 첫 번째 성령의 생각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과 부활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혈 알죠 예수님의 부활 알고 있죠 근데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확하게 믿고 그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어떻게 믿고 선포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틀이 무너지고 새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혈의 능력을요 정확하게 알고 나에게 선포한다 이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 많은 사역자들 계시죠 이 자리에 직분자들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사천말성 운동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메신저로 서야 되고 각 지교회에서 다라빵에서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제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단 말씀에서요 예수의 보혈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혈의 메시지를 하세요 그러면요 성령께서요 우리 말씀에 능력을 더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사역하다 보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기도가 힘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방법이 있습니다 보혈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찬양을 또 부르세요 우리가 보혈 찬양과 부활 찬양 부를 때요 우리의 기도에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령의 생각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성경에 보면 고정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의 생각을 예수께 완전히 고정시켜놔라 그게 지금 사도바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원어적인 표현은요 내 생각을 생각하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행동, 헌신으로 바뀔 때까지 생각하라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어떻게 예수만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할 것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2000년 전과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대로 적용하기 좀 어렵죠 근데 2000년 전과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더 심각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 당시에는요 로마 정부의 핍박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밥으로 죽습니다 토부에 죽고요 불에 화영당해서 죽고요 부모 형제를 잃은 그 시련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 아내 고난 중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문자 앞에 답이 없다 길이 없다 이렇게 우리 수준으로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수는요 굉장히 많고 우리를 압도하는 수입니다 10편 139편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주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 오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수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걸 의심하지 않는 게 성령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의 한 수를 두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랩런트가 얘기해요 너무나 좌절이 된다는 거예요 대학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예비 3번인데, 예비 3번인데 바로 앞에서 떨어졌대요 아예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으면 희망이라도 안 가지 여러분 그래도 성령의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평생 함께 살던 사람과 배신당해서 그 사람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깜찍하죠 그때 당시는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담겨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로 가라? 말씀도 안 해주셨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이민 가라 짐 싸서 떠나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땅은요 순중하고 움직인 만큼 보여주시는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민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문화도 공부해야 되죠 언어도 공부해야 되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담당해야 되죠 준비를 단단히 하는데 그 당시 아비집을 떠나라 이거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리고 일찍 죽은 누이 아들,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요 유일한 피부치입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 같은 존재였고요 든든한 젊은 청년이었고요 믿고 의지하던 친구였고요 평생 동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롯을 떠나보내라 롯을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롯처럼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의지하던 사람 또는 돈이나 건강, 실력 하나님께서 떠나보내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롯이 없으면요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보내러 가세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요 은근히 롯을 의지했어요 우리가 은근히 사람을 의지했고요 돈을 의지했고요 나의 실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는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세속적인 롯과 헤어지게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어떻게 하죠? 롯이 떠나니까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오십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요아께서 아브라함에게 시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당장은 아십시만요 하나님의 한수가 있을 거야 그 부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성령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요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샤워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샤워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음악을 틀어놓거나 유튜브를 켜놓거나 세상적인 노래를 흥얼거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하시냐 샤워 틀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뭐 하세요? 운전하시면서 우리는 라디오도 보고 뉴스도 듣습니다 근데 강단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공간이 있냐 시간이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죠 근데 귀신을 쫓아내실 때 마음으로만 쫓아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반드시 이 흑암을 결박하실 때 입술로 흑암을 결박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봤을 때 베드로는요 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대기업 입사 시험 보면요 100% 떨어지는 사람 베드로예요 성격이 불같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보시면요 그 나약하고 못 배운 베드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미리 그 미래를 축복해 주십니다 3년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한 번의 설교로 3천명 5천명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 낳는 어부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한 번 적용해 볼까요? 여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또 말씀 집중 못하는 애 있죠 더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딱 보세요 야, 네가 베드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다가올 미래를 위해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지난 금요일 날 우리 예렌페이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등부 때 가르쳤던 랩루트를 지나가다 복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샘, 샘 오랜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중2는요 목사, 준목, 전두사 그런 거 없습니다 샘으로 다 통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의자에 반쯤 누워가지고 빨리 분방 공부 끝내주세요 친구랑 약속 있어요 아, 그러던 친구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샘, 제 이름 알아요? 제가 모르겠습니까 속으로 그랬죠 그래, 너 설교 때 내가 했어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야, 오늘 예렌페 파송식인데 너 같이 안 하냐? 너 같이 안 하냐? 물어보니까요 아, 저는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면서 편의점으로 사라지셨습니다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변했어요 아, 금요예배에 왔습니다 그 친구가 은혜 자리에 나온 게 얼마나 대견하던지 야, 그래 앞으로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랩런트들에게 고치는 말 해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고치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못 바꿔요 우리는 못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 지켜내기입니다 우리 6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4천말씀 운동과 2, 3, 7 나라 보고방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금을 아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과 문제를 인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죠 우리 마음이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 마음이 먹고 사는 문제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마태보금 6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의 근본이 뭐예요? 먹는 것, 입는 것 한마디로 염려의 뿌리가 물질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능력자를 세워놓습니다 그게 뭐죠? 돈입니다 돈의 힘은요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돈의 힘을 맨날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먹는 음식 모든 면에서야 우리는 매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영적 고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문제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천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오늘 마음 지켜내는 모든 근본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를 삼아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우리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죠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이 됐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 위대한 왕인데 내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파격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소 1천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열한기상 3장 5절 보겠습니다 기부원에서 밤에 요아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대박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까요 이 지혜는요 명문대 가는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만을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마디로요 성령충만을 구했습니다 이 성령충만이 어디로 발전됩니까 우리도요 기도하면서 뭘 구해야 되죠 성령충만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천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나라 복음할 위해 앞장서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성령충만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또 언제 마음이 무너집니까 우리가 외로울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많아도요 혼자라고 느끼는 게 외로움이에요 현대의학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요 보통 사람보다 심장마비, 위계양, 정신질환 이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와 그 다음에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간호가 많이 가고요 방문, 위로, 교회에서 신방 예배 그런 위로를 많이 온 사람과 전혀 오지 않는 사람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망 확률이 4배나 높더라 그만큼 함께한다는 게 굉장히 힘입니다 우리도 함께해야 되죠 우리에게 가장 위대와 함께하심이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드, 인만회, 원네스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그 부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 사도 바울도요 대단한 인물이죠 현장파죠, 엘리트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인생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늙은 바울은요 자신의 친구이자 제자인 디모드에게 자신에게 빨리 오라고 편지를 합니다 아무리 바울도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웠죠 근데 이 외로움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외로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디모드에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지금 바울은 디모드에게 뭐라고 합니까? 따뜻한 겉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내 책들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을 연구소로 바꾼 사람입니다 이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책을 썼습니까? 바울의 특징을 우리가 알죠 바울은요 행동파 지성인입니다 현장파예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요 현장 다니느라 책 쓸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 외로운 시간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한 랩런트가 저한테 갑자기 왔어요 그룹장이랑 같이 와가지고 아 무슨 일이냐? 얘기해 보니깐요 갑자기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 그래서 기도받으러 왔다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중국 어디 가냐? 아 부모님한테 들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야 그러면 너 어디서 누구랑 생활하냐? 아 그것도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야 너 근데 그럼 갑자기 중국 유학 왜 가냐? 그러니까요 부모님이랑 얘기하다 가게 됐어요 딱 보니까 유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유배 가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 방학 때 한국에 왔거든요 한국에 와서 행복한 이 한국에 방학 생활을 보내고 중국 기숙사에 도착을 했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와 내가 과연 여기서 뭘 할까? 이 미세먼지도 많고 아는 사람도 없고 문화도 안 통하고 언어도 안 통하고 영적으로 답답한 이 중국 현장에서 내가 과연 뭘 해야 될까?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별로 해준 말은 없거든요 자기 혼자 스스로 또 답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평안을 주셨대요 아 내가 못 버틸 것 같았는데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버틸 마음을 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외롭습니까? 우리 인생의 전함전 시간대에 외로워요 유학을 간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좌천됐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시간이 막 남아돈다 그러면 그거 못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가 아니면 읽을 수 없는 책이 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외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외로운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언제 무너집니까? 마음이 우리 인간관계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비행기 탈 때 스테리스가 얘기하죠 교육을 합니다 유아를 동반한 부모는요 비상시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반드시 부모 먼저 착용하고 유아에게 착용해 주세요 왜? 부모가 살아야 그 자녀가 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먼저 단단하게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밋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이 서밋의 시간 내면 세계를 단단히 다지는 이 시간 묵상의 시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기도가 밍밍할 때 기도가 뭔가 힘이 없을 때 저는요 항상 보혈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나의 현장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 내면 세계를 단단히 다지는 그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갖고 계시지 말고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모든 건요 마음을 지키는 건요 기도입니다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풀기 어려운 문제가 항상 인간관계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아 나는 사람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을 겪어보니까 판결이 앱니다 아 내가 사람 볼 줄 몰랐구나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었던 도끼에 발등시키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또 찍었던 적도 있잖아요 우리 항상 그렇게 인간관계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위의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아 이러면서 기도 안 한다 문제가 옵니다 직장 상사 있죠 담당 목회자를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그룹장 순장 부모님 사역자 직분자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그들이 건강한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건강한 리더십을 가져야 올바른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위의 사람들을 많이 움직였습니다 요셉도 기도했기 때문에 불신자 바로왕을 움직였고요 평신도 중지자 니에미아도 기도를 통해 그 세상권세에 찌들인 세상적인 왕 페르시아 왕을 움직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의 사람들을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친구가 붙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이제 크면요 부모보다 친구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악한 친구들이 떠나가고 믿음의 친구들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벤누꼬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랫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가 되죠 그룹장, 모순장 당연히 그룹원과 순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직무 유기해요 당연히 말씀의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내 말이 먹어주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은요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랩런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목회자는 당연히 성노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죠? 아홉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 아홉 가지 포인트를 그냥 내가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 연결시킬 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관계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입이 방정입니다 입술이 약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만 걸리면 눈 뒤집힙니다 어떤 분은요 음란이 약점이고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약점입니다 사탄은요 계속 집요하게 우리의 육신을 걸고 넘어집니다 우리 영혼은 거듭났죠 근데 아직 내 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묵상도 해야 되고요 깊은 호흡도 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됩니다 육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죠 제가 지난번 수요에 비할 때 그날 점심을 잘못 먹었습니다 내가 이제 수요에 비하니까 내가 힘을 차려야 되겠다 기운을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었는데 고기를 좀 들이켜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고기를 먹어서 제가 세균선 장염에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 끝나는 동시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열을 동반한 장염으로 이틀 용석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몸이 아프니까요 말씀 묵상도 안 돼요 몸이 아프니까요 기도도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프니까 영적인 것도 집중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운동하셔야죠 음식도 가려 드셔야죠 왜? 몸 관리하셔야 됩니다 전두와 선교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은 지켜야겠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천말씀 운동가 237나라 보구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긴 유일한 지상명령이 무엇이죠?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우리 19세기 영국 교회가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그 뒤에 옥스퍼드, 캔브리지 같은 명문대에서 젊은 사람들이 세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되죠? 해가 지지 않는다 대형제국이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세계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에 영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19세기 말 미국 젊은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국으로 온 선교사가요 아펜젤러, 알렌,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입니다 가장 많은 계신 곳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축복하시죠 1970년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대학 청년들이 세계 선교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요 미국 다음으로 개신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세계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이죠 아 그렇죠 우리 2, 3, 7 나라 보금화 해야죠 4천 말씀 운동 해야죠 그 이전에 우리의 입술을 헌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거짓과 불평, 불만하는 입술이 아니라 보금을 전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그 입술에 헌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헌신하세요 무엇을 보고 듣는가가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헌신하세요 우리 경제를 헌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당 헌당과 4천 말씀 운동 2, 3, 7 나라 보금화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